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안해온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11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구요. 현재 대안해온은 1%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대안해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해상화물 운송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대표적인 벌크선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크선사는 포장이 필요 없는 철광석이나 원재료를 실어다 날라다 주는 거거든요. 철광석, 석탄, 곡물 이런 것들을 배로 실어다가 날라주는 배를 벌크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벌크선 같은 경우에 꼭 봐야 되는 지표가 BDI 지표다. 발틱 운임지수를 꼭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BDI 지수가 되겠죠. 발틱 운임지수를 보면 지난 1월달에 정점을 찍었던 BDI 지수가 1월, 2월 초까지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BDI 지수가 또 가파르게 또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또 해운업종으로 하여금 순환매나 반등의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BDI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전용선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장기계약, 25년짜리, 5년짜리 이런 장기계약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과 이익을 통해서 매년 이제 이런 안정적인 매출을 또는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BDI 지수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 해운업팡 자체가 이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운업팡이 좋구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성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심리, 기대심리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또 상승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그렇게 크진 않는다 하더라도 BDI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에서 오는 이 해운업팡을 바라보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대한해운이 거의 뭐 바닷건에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적인 것은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이번에 크게 좀 터졌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 상장 이래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부분들 기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한 1500원대에 있던 주가가 한 4000원대까지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상한가를 포함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급등주의 형태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등 이후에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됐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정체기에 빠져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많은 거래량이 또 터지게 된다면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텐데 현재로서는 뭔가 이제 주가의 방향이 좀 막혀있다. 위로도 아래로도 좀 막혀있는 가운데 방향성을 좀 재탐색하는 구간에서 지금 머물러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거래량을 튀워주면서 또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대응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밑으로 깨져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조정에 따른 또 기술적인 대응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밑으로는 3150원과 3100원 정도에서의 그런 지지 라인을 잘 사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의 악재라기보다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큰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종목들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한해운도 오늘 좀 흔들림이 장중에 시장 영향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3100원대, 3150원대에서는 역시나 그 가격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역시나 강한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저 가격의 이탈만 없으면 역시나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의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주체는 연기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난 1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대한해운의 3100원과 3150원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시작해서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요. 연기금이 지금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지수가 아니고 가격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가끔씩 외국인들 또는 투신들이 땡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주가가 이제 좀 탄력있는 그런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투신들의 수급도 연속성이 없습니다. 즉 연속해서 사들이는 게 아니라 단타죠. 단타로 이제 하루치고 다음날 나가는 그런 이제 가운데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기금만 여기를 방어해주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 받쳐주고 투신들 또는 외국인들 한 번 살 때 주가는 움직이 있는데 다음날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의 연속성 없이 거의 단발성 움직임만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저는 뭐 위든 아래든 방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답보 상태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또 반등 자리가 있고 또 액션도 많이 나올 거고 주가의 등락 흐름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거의 같은 자리에서 지금 몇 달째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들도 답답하고 답답한 상황이 되겠고 뭔가 이제 방향성도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현재로서 3,150원 이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3,65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대고 2차적으로는 한 4,000원 정도가 2차적인 좀 저항대로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터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4,000원을 돌파를 해버리면 그때는 주가가 또 다시 레벨업이 되는 거니까 이때도 여기서 상승하고 머물다가 더 많은 거래량이 터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돼서 노는 이제 물이 달라져 또 노는 가격이 그랬듯이 다시 한 번 더 이 대한해운이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돌파를 해줘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의 레벨업과 노는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죠. 현재는 뭐 한 3,000원대에서 4,000원 사이에서 갇혀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이 구간에 이탈이 없으면 여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가되 1차적으로는 3,650원, 2차적으로는 4,000원 정도의 단기적인 저항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조금씩 비중 조절이나 대응의 영역으로서 뭐 그렇게 좀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걸 깨졌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의 흐름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하락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는 시간은 짧고 하락 기간이 길고 반등 나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3,100원과 3,150원이 이탈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한해운이 하락 추세로 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3,100원, 3,150원 정도의 기준점을 두고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뭔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BDI 지수를 가지고 또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주면 한 번 정도 해운주들로 하여금 단기적인 상승세나 이런 것들이 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요새 뭐 해운 관련해서 BDI 지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 크게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안에 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내용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추천 종목은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